안녕하십니까 엑소옥팀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정말 일본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시주옥가현 중부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6월 10일 오전 7시 5분경 규모는 3.2의 지진이고 진원의 입피는 30킬로미터입니다. 지금 시주옥가현의 지진은 의미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시주옥가현과 야마나시,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시주옥가현과 야마나시 이 쪽에 후지산이 있고요. 도쿄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최근에 계속해서 또 어제도 가나가와 현에서 여기서 지진이 났죠. 그다음에 최근에 지바현의 군발지진, 이바라키현의 군발지진이 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도쿄와 후지산을 강탈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제 지진이 난 상황들을 좀 보면요. 먼저 간도 대지진이 났었습니다. 규모 5.0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지진은 이와떼 안에서 났죠. 4.9였고요. 이와떼와 아우머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지금 아우머리에는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이 있습니다. 폭발 위험이 있고요. 세 번째 지진은 이제 후쿠시마에서 내륙지진이 났습니다. 후쿠시마에서 최근 계속 지진이 났습니다. 네 번째 지진은 이와떼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. 다섯 번째 지진은 이제 가나가와 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. 가나가와 현 동부에서 지진이 났는데요. 규모는 4.4로 강진에 속합니다. 가나가와 현의 내륙지진인데요. 가나가와 현 같은 경우는 여기 미우라반도가 있습니다. 이 미우라반도 지금 우리가 미우라반도와 그 다음에 시지옥가현 오늘 지진의 시지옥가현의 이즈반도 그리고 지바현의 보소반도 이 세 군데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사가미 트러프가 있습니다. 사가미 트러프가 있고요. 여기 이 사가미만 이 도쿄 앞바다의 이 사가미만에는 이 해양판인 필리핀 해판이 대륙판인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요. 그런 상황에서 이 사가미만 서부에서 이 보소반도 바로 이곳 이 보소반도 이 지바현 이 보소반도 남쪽 30km까지 약 200km의 이 사가미 해곡 이 판경계가 있고요. 이 사가미 해곡의 이 거대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결국은 간도 대지진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미나미 간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금 직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미나미 간도 그러니까 지금 어제 지진이 난 가나가와현 그 다음에 도쿄도 그 다음에 지바현 그리고 또 위에 사이타마현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 군발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 이바라키현 여기에 이 미나미 간도 가나가와 도쿄도 지바현 사이타마현 이바라키현 여기에 이 미나미 간도 직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되고요. 여기를 이 수도권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 직하 지진입니다. 이것은. 만약에 우리가 도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을 생각해야겠죠. 하지만 지금 최근의 양상은 도쿄 23구와 다마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후지산과 그 오늘 지진이 난 곳을 보시면요. 지금 어제 어제 가나가와 현에서 미우라반도에서 5시 27분에 4.4의 강진 내륙형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어제 기이 수도에서 지진이 났죠. 이 간사이와 시코쿠 지역이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화떼 안에서 또 지진이 나면서 이 지진은 호카이도와 그 아오머리 그 다음에 이 미야기현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. 오늘 지진이 난 이 시지옥가현 그러니까 어제 어제 이 가나가와 현 이 미우라반도 그리고 오늘 이 시지옥가현 이즈반도 이 두 곳에서 지진을 하면서 말씀드렸죠. 이즈오시마 1978년 1월 14일에 6.6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25명이 사망했던 그러니까 이 라인 이 라인에서 이제 그 화산섬 이오지마 그다음에 오가사와라 제도 특히 치치지마 그리고 이 이즈제도의 하치조지마를 치고 올라오면서 이즈오시마까지 최근에 계속 군발 지진이 났었죠. 계속 지진이 나면서 그 지진이 이제는 이 미나미 간도 그러니까 이 가나가와 그 다음에 이 도쿄도 그 다음에 지바현 그 다음에 이 사이타마현 그리고 이 이바라키현 이곳에 이곳을 직접 강탈을 하는 이 미나미 간도 직화 지진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지옥가현의 지진이 나면서 또 이 이즈반도에 큰 영향을 주면서요. 결국에는 이것이 이 사가미트라포와 이 난카이 도랑카이 도카이 슈퍼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성도 높아졌고요. 거기서 또한 바로 옆에 이 야마나시현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이 후지산에 계속해서 그 자극을 주면서 후지산 대폭발 영향을 주고 있고요. 또한 계속해서 최근에 이 이시카와현에서 지진이 나면서 계속 치고 내려오고 있죠. 이시카와현에서 후쿠이 대지진, 후쿠이 기후, 나가노. 이 후쿠이 기후현 같은 경우는 히다산맥, 알프스 라고 하는 히다산맥에 많은 활성단층이 있으면 활화산들이 많죠. 그 활화산들이 계속해서 지금 폭발을, 징후를 보이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최근에 이 아이치현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또 이 도야마에도 지진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 나가노현의 이 군발 지진이 도야마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 군마현에도 며칠 전에 지진이 났죠. 이 군마현에도 지진이 났고 또한 도치키현에도 지진이 났습니다. 그러면서 이 주부지방과 간도 지역이 대지진을 계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. 지금이 1923년도에 9월 1일 날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, 간도 대지진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7.9이었고 10만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. 45만여 가구가 전소를 했으며 이 당시에 간도 야마나시 시지옥과 바로 지금 이 지역입니다. 바로 이 당시의 지진이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영향을 준 곳이 어디냐면 최근에 지진이 나고 있는 바로 이 간도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야마나시, 그 다음에 오늘 지진의 시지옥과 바로 이 세 군데 지역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. 그때 관동, 1923년 9월 1일 날 수도권 전체가 초토화된 결국엔 처음 시작이 어디였냐면 도쿄였습니다. 도쿄에서 시작을 해서 도쿄를 치고서 야마나시, 그 다음에 시지옥과를 친 겁니다. 계속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지옥과의 이즈반도, 그 다음에 가나가와현의 미우라반도, 그 다음에 지바현의 보소반도가 결국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.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